목도 안 넣은 것 같아 아이티크림 떠먹을래 했는데 아이티크림 녹아버린 거 아니야? 어 녹았다 고마워요 놀랍세요 몇 번 했지 않나? 아파 너무 맛있어 많은 거 아니야? 좋아 그리고 어묵 됐군요 모양이 이쁘지가 않네요 탁컵은 좀 부족해 탁컵 조금 더 해야 꽉 찰 것 같아 이거 여기다 놔둬 이제 어? 아유 나 하나 넣을까? 아유 저 뿌릴 때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 어? 저 뿌릴 때 기술이 한 거 한 컵만 넣으라니깐 한 컵만 넣어도 그래 내가 뿌릴 때 한 컵만 넣으면 아유 한 컵만 넣지 한 컵만 넣 Agora 나는 안 넣었어 아유 한 테스푼 아유 아주 안 넣었어 안 넣엉 안 넣어? 네,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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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먹을 건데 아니, 이거 아니야 하나는 초코 하나는 초코하고 하나는 딸기잼해 사과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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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잼같은데? 사과잼같은데? 사과잼이 맛있지? 사과잼 다음날 다음날 아무 말 오징어 사과잼 지멍에 사과잼 저는 사과잼 푸딩 푸딩이 푸딩 푸딩이 아이스크림 떠먹으려고 했는데 아이스크림 너가 녹는거 아니야? 어 녹았다 푸딩이 녹나봐 아닌데? 아닌데? 푸딩이 녹을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어이스크림 아이스크림